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듯한 현실의 무게가 버겁고 낯설어 마지막 나의 배려가 어쩐지 상처만 주는 것 같아 같은 공간 속 서로 혼자인 채로 결국 눈을 맞춤 보지 않는 우린 남이 됐겠지 차라리 미워하면 차라리 미워지기를 미련과 익숙함 사이 그 어딘가 쓸쓸한 이 종족도 견뎌야만 하겠지 이별도 사랑의 책이니까 일정에 대한 약점이 많을 수 없어 서로 혼자인 채로 결국 눈을 맞춰보지 않는 우리 남이 되겠지 차라리 미워하며 차라리 미워지길 이별과 익숙함을 사이에 그 어딘가 쓸쓸한 이 종족도 견뎌야만 하겠지 이별도 사랑의 책임이니까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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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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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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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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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